재석씨랑은 4년 되셨다고요? 사귄지. 아, 벌써 그렇게 됐나 우리? 오빠? 오빠? 어, 아마 그, 그럴까? 아, 그렇구나. 벌써 4년이구나. 아휴, 나는 언제 남자랑 와서 이딴 거 한번 달아보나. 왜요? 부러워요? 합시다, 까짓 거. 다행스럽게 나도 남자잖아요, 남자잖아요. 아니, 아니에요. 어디? 여기? 여기, 여기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늘 고마워요, 사돈. 별 말씀을요. 잘한다. 운동 좀 해야 되는데요. 오, 잘한다. 폼 좀 나오는데요. 레프트, 폴, 라이트, 폴. 밀키, 밀키, 밀키. 밀키, 밀키. 가벼운게. 뭐 필요하세요, 사돈? 뭐 필요하세요, 사돈? 뭐 필요하세요, 사돈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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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젤 박스 봐봐. 쟤네 완전 잘 노지 않냐? 박스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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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아휴. 왜, 나서게? 내가 긴장 풀리는 스트레칭 알려줘요? 어, 그런 게 있어요? 자, 여기 딱 서고. 응.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리고. 그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고. 자, 심호흡. 아, 진짜. 어때요? 긴장 풀리죠? 아, 사돈. 아,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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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아, 미안해. 봐봐. 선생님이 훌륭하니까. 어? 너도 되잖아, 어? 응. 맞아. 다 선생님 덕분이지. 그럼, 내가 얼마나 비싼 선생님인데. 자, 다음. 에프엑스. 언니한테 칭찬받았어요. 왜 이모 팀꼬까지 귀엽고 난리야. 아, 미치겠네, 진짜. 어, 진짜. 축하, 축하, 굿덕. 사돈 덕분, 굿나이또. 굿나이또. 뭐야. 굿나이또는 뭐야. 아, 귀여워. 굿나이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